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15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핵심은 사전선거에서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63대 36이라는 패턴이 있고 그리고 투표용지에 대한 분류작업을 할 때 분류기가 있습니다. 분류기에서 기호 1, 2, 3, 4 나눠지는데 이게 이를테면 기호 2번이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에서 기호 1번 쪽으로 이렇게 2번에 가야 할 투표용지가 1번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호 1번에 모여있는 투표용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기호 2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분류를 할 때 2번표가 1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체 카운트를 할 때는 1번표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고 거꾸로 2번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부정선거에 의혹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그리고 분류기의 오작동 이런 게 많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분류기 움직일 때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2번표가 1번 들어가는 것도 영상으로 보고 갔는데 이게 이제 경찰에서 공칙 수사를 해서 분류기의 오작동이 있었다. 분류기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금 4.15 총선 당시 충남 부여지역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에 투표용지 찢은 혐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은 최근 경찰에서 오류 출력된 개표 상황표를 기술협력 요원이 찍고 새로 출력해서 오류를 증정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에 옥산면 지역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앞에 보면 투표 협력 요원들이 개표 상황표를 찢었다. 그래서 다시 출력해서 증정했다. 이게 했는데 이건 핵심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먼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 개표 상황표를 찢었냐 하면서 겉에 있는 창관인 등등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수사를 쭉 끌어왔는데 핵심은 개표 상황표를 찢었다.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핵심은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에 투표용지 집계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런 게 확인된 겁니다. 분류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분류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우리가 많이 분류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분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투표용지가 착착착 나눠져서 가는 것. 2번에 또 3번에 이런 식으로 각 후보별로 투표용지가 모여드는 이런 분류기인데 이 분류기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2번께 1번으로 들어간다든지 3번이 2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찰 수사에서 밝혀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투표 상황표를 찢었다.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투표 상황표를 찢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조사를 해달라 하면서 그 당시에 2번 표가 1번 표로 들어간 걸 봤다 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고발을 했고 계속 수사를 했는데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2번 표가 1번으로 들어가는 말하자면 분류기의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충남 부여 경찰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투표소에도 이런 오류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다면 2번이 1번으로 가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 그러면 당락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정황이 확인돼서 지난해 12월 24일 김소연 변호사 등으로부터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표용지를 찢은 정황이 고발되는데 투표용지를 찢은 것 더불어서 A에서 B 넘어가는 과정에 섞였더라 하는 문제 제기도 했던 것입니다. 과연 4.15 총선 당일 부여지역 개표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당시에도 이 투표 개표구에 대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앙일보가 이렇게 부정투표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 언론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 보도를 한 대전총국장이 지금 이 보도를 했는데 대전총국장의 김방현 기자입니다. 김방현 중앙일보. 이 기자는 지금 굉장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그래서 추적 취지를 해온 결과 그 당시에도 이 일보를 알렸고 지금 또다시 속보를 보내온 겁니다. 다시 그 당시에 보도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 조사와 당시 보도 고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건은 4월 10월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옥상군 개표 과정에서 사전 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당시 민주당 박수연 후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의 국민소통 수속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기호 1번은 민주당의 박수연 후보였고 2번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입니다. 2번 후보가 미래통합당이죠. 2번 후보자의 표가 1번 후보자의 표로 흘러들어 한 겁니다. 자동으로 분류되는 기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심각한 오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에서 기호 2번 개표 참관인이 이 2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기사를 중앙일보기사를 보면 제가 그 이차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관인이 노트북 화면에 했던 득표 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수연 후보 1번이 180여 표 정도를 얻어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를 100표 가까이 앞서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는 80표, 그리고 박수연이가 180표, 그래서 박수연이가 100표 좀 더 앞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트북 컴퓨터를 다루는 개표 사무원을 포함한 선관위 측에 집계한 투표 용지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투표 용기. 그래서 A씨는 개표 용지를 보니 1번 투표 용지 묶음에 2번 투표 용지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참관인이 1번 투표 용지 묶음에 2번, 즉 정진석 후보의 투표 용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개표를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부여군 선관위는 A씨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투표 용지 415장을 다시 모아서 분류기로 재검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사입니다. 그 당시에. A씨는 이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껐다가 켠 다음에 분류기를 작동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전원을 껐다가 켠 다음에 컴퓨터를 작동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후보가 159표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후보가 170표. 그러니까 정진석 후보가 앞선 겁니다. 처음에 재검표하기 전에는 박수현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박수현 후보에 앞서가인 박수현 후보 표를 보니까 거기에 엉뚱하고도 이번에 정진석 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검표를 해달라 해서 10월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투표니까 그래서 415표를 다시 재검표를 해보니까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후보가 170표, 박수현이 159표니까 11표 차로 정진석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정진석 후보가 약 100표 차이로 지고 있었는데 아주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표를 종합한 결과 정진석 후보가 박수현 후보를 262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기사를 소개한 거고 지금 다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오늘 그 기사를 썼던 중앙일보 기자가 지금 부여 경찰서에서 밝힌 내용들을 가지고 기사를 저희한테 보내와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한테 보내왔다기보다도 인터넷에서 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재분류 혼한 뒤에 부여군 성관이 직원 한 사람에게 손짓하며 해당 서류를 찢으라고 했고 이에 선거 사무원 추정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류를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찢은 부분 가지고 시비가 당초에 붙었는데 이를 놓고 투표지 분류기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투표기 분류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 등 개표 당시 CCTV 동영상을 확인한 후에 부여군 성관위 관계자 3명을 성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표지 용지를 찢은 것 등을 관련해서 당초 성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할 때 1번 투표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 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투표지 분류기 오류 오역은 사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지금 투표지 분류기 오역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2번 후보가 1번 표로 갔다에 대해서는 경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2번 표가 1번으로 간 건 맞다라고 확인해 준 겁니다. 경찰은 개표 상황표 훼손에 대해서는 성관위 직원을 무혐의 결정해서 경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중앙선관위의 육군 해석 등을 받아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개표 상황표는 개표 현장 책임 사무원 심사 집계원 확인을 했고 성관위원 검열을 거쳐서 위원장이 공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단순 오류 출력물인 당시 개표 상황표를 찢었다고 해서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표 상황표를 찢은 것은 제가 아니다라고 봤는데 그러나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수치가 처음 돌렸을 때와는 서로 달랐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처음에는 A와 B 만약에 1번이 10개, 2번이 20개 했다면 두 번째 돌리니까 1번이 8개, 2번이 22개 이런 식으로 아니면 1번이 20개, 2번이 10개 이런 식으로 처음과 두 번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표기, 분류기를 돌릴 때 수치가 달랐다. 이게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오류. 이런 오류는 일반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부여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오류를 누구가 얻어한 오류라면 몇 군데 생겼고 그게 얻어적으로 2번표가 1번표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게 부여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2번표가 1번표로 돌아가는 것을 경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동안 시민단체 등등에서 많은 우파단체들이 주장해오던 부정개표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경찰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분류기 오류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분류기는 다 한 번만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하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이걸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해보니까 오류가 있었다.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다른 선거구에서도 개표구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결정적인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증거가 아닌가. 지금 부여경찰서가 밝힌 겁니다. 분류기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밝힌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민경욱 의원이 제기했던 자기 지역 연수의리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QR코드로 검증을 하겠다라고 법원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QR코드로. QR코드는 31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조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정보하고 승관이가 표와 지금 보관해 되어 있는데 그 표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누군가가 표가 바뀌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28일인데 28일 날 검증을 해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찰에서 투표기 분류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해줬다. 적어도 부여의 만큼 부여 개표구의 만큼은 그랬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증을 해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가오는 내년 3월 9일 대선에도 또 무슨 이런 분류기의 오류다 뭐다 해갖고 이미 지체가 떠나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당선자가 나오고 특히 대선이기 때문에 권력을 새로 진 사람이 이미 선포해버리고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떠들어봐도 국회의원 선거도 떠들어봐도 이렇게 별 움직이지 않은데 대선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더욱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제기와 또 거기에 합당한 대체를 선관위 등에서 제시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관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욕을 풀지 않고서는 아무리 선거를 잘하고 투표를 잘해도 개표에서 진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후보다 저 후보다 밀당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개표만 이런 식으로 분류기를 착 잘못 돌리게 설계를 해놓거나 컴퓨터를 입력시켜놓거나 63대36으로 만들어 놓아버리면 아무리 투표를 잘하고 아무리 선거 공략을 잘 씌우고 마타도우를 하더라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답정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야 할 핵심 과정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